세븐전 열애 눈침밥 눈침밥으로 여기 적시가 너무 약해져서 이건 반미에 하나 짜조 이거 대전조 짜조 이것도 맛있는데 너무 많은데 배고파서 지금 배고파서 지금 배고파서 배고파서 지금 배고파서 배고파서 지금 배고파서 지금 배고파서 이거요? 네 맛있게 그리고 그리고 이거 이거 미디엄 레어 이걸로 비프 미디엄 레어 근데 뭐냐고 봐요? 아이패 썼어요? 음 지금 아이패 아니야? 갤럭시 이렇게 나와요? 쫄쫄 나와요 고추 싹 다 넣어요? 전부 다 넣어요? 네 안 매울까요? blinking 계란 짭짤 젓가락 하나 더 넣을래요 이런 uent 아주 맛있게 저녁 맛있게 저녁 activist 힘들 쫄쫄 한맛 전 전 전 이 크리맛에서 너무 깜짝 놀랐어 그 A4R4는 당연히 빚어 그럼 뭐 좀 먹어봤래? 이거 미영한테 먹어볼래요? 뭔데요? 이거 구유 구유? 참치 참치 타지 타지 ㅋㅋㅋㅋ hardly det Franki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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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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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